네, 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진행되는 생기부 설명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세부특기 사항 중에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 설명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의 간단한 학력사항, 사회관련 이력, 그 다음에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서연구, 서성한형도, 상위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목욕과전형, 특기자전형으로 진학하는 업무를 11년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컨설팅, 배치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쌓인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 오늘은 해마다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회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제가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주로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국어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왜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몸에서 세특세특하는데 세특이 뭐고 왜 중요한지 두 번째로서는 그 세부특기 사항의 기본적인 기재 매뉴얼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아마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뒷부분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복습사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국어 관련 과목들의 세특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몇 가지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3년 정원에 처음 등장을 했었죠. 2019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자소서가 남아있고요. 올해도 이제 뭐 이미 작년부터 고려대라든가 이렇게 없어진 학교들도 있고 올해도 조금 더 몇 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였는데 아마 성대 뭐 이 정도 학교들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소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맞고요. 근데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과연 비교과가 없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24학년도 이후에도 교육과정 내 과목들은 반영이 된다. 24학년도는 이제 현재 고2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현재 고2도 뭐가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는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비교과정 내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정 주요 항목들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과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2023학년도 올해 고3들이나 작년에 입실수록 22학년도 생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생활기록부의 주요 항목들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 이거를 조금 다시 좀 이제 팩트체크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입시를 잘 모르는 이제 주요 언론들에서 마치 비교과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사라진 것처럼 이제 약간 오해를 한 측면이 있고요. 입시를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개별 입장이나 어떤 소속 학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히 뭐 이제 수능 학원이나 내신 학원에 소속되신 분들은 마치 이제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결국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들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런 건 아니다. 여전히 이제 저희가 보통 생활기록부에서 글자와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거는 뭔가 창체 쪽이나 세특 쪽에 서수령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숫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정권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ABC라든지 이렇게 일단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여전히 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이제 교육부에서 2019년에 나온 거니까 좀 이제 그 횟수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다소 줄었고 그 다음에 뭐 독서활동이라든가 뭐 수학력이 어떤 것이 빠지긴 하지만 이것도 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이제 창체 쪽 그 다음 세특은 엄연히 살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도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경관대학교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도 이제 사실은 2020년에 처음 나왔죠.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샘플이 지금 성경관대학교 거니까 성경관대학교에 지원자를 많이 보내고 꾸준히 합격자를 내온 학생 내온 고등학교는 성경관대학교에서 인지를 할 것이다.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생기부가 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성경관대학교에 여기 이해를 드는 거예요. 여기 샘플이 성대 거기 때문에 성대에 학생 지원자도 별로 없었고 합격자도 뭐 몇 명 없었던 학교 고등학교에 생기부라면 인지를 못할 것이다. 그럼 그냥 보편적인 생기부로 간주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설명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작년이나 올해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목자 사고 비율이 줄지 않았잖아요. 합격자에서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생기부의 어떤 성격은 고등학교의 생기부로서 고등학교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죠. 첫 번째는 뭐 표준 편차죠. 내신의 표준 편차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통 공부를 잘하는 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상위권 특목고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한자리 수죠. 평균 자체도 높을 뿐더러 그 집중도가 나타내줄 표준 편차 중에 작기 때문에 이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별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이게 어차피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전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동일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보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마간원 학교도 대학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비교해볼까요? 라고 딱 모았을 때 지원자가 예를 들면 8, 90명 된다. 성균관대학교를 8, 90명 쓰는 학교는 사실 손에 꼽겠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결국 소속 고등학교의 정확한 A보다 이거는 파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다라는 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계고 블라인드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준화된다든가 생활기록부를 버려도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경험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생계고 블라인드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지금 이미지를 따온 건데 이거는 작년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 동영상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한 5월쯤 나오겠죠 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명시적으로 강조하기는 뭐냐.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교내 수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내 수상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모셔야죠. 지금 아마 고3들은 학기별로 하나씩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건 당연히 학업 관련된 거를 특히 어제 그 다음에 지원학과 관련된 적합성을 보여주는 수상을 노출시켜야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교내 수상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씩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입고 없고가 되게 좀 앓고 적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입시에 조금 우호적인 학교와 친화적인 학교와 신경을 덜 쓴 학교가 드러난 게 올해 고3들은 코로나 3년을 보내는 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학교들은 그냥 코로나니까 뭐 이 대회도 없애고 저 대회도 없애고 뭐 참가 인원이 적다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많이 대회를 줄여서 수상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제가 20년도만 해도 고3들만 코로나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못 느꼈는데 작년에 이게 정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고에서 소위 말하는 그 교육특구 지역이 아닌 친구들 거를 보면은 아예 대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수상도 없고. 근데 그거는 그 학교 사정이고 수상도 있고 대회도 있는 애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내 수상은 현재 고3들은 당연히 챙기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2나 고1은 이제 아예 수상 실적이 대학 측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 입시 친화적인 고등학교들은 수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 그 내용을 생기부 어딘가에 넣어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거는 상체 쪽에 자율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경우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고목과 관련된 세특 쪽에 넣어주시려고도 하고요. 물론 상이라는 표현은 못 쓰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행특 쪽에라도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입시에 뭔가 친화적인 학교인 것이고 입시에 이제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들은 뭐 상을 탔든 못 탔든 대회 안 나왔든 뭐 나왔든 신경도 안 쓰시죠. 이런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탐구가 꼭 창의적 체험 활동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탐구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리서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입문계라면 뭐 서베이를 했던 문헌 연구를 했던 인터뷰를 했던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과 친구들이랑 좀 실험에 관련된 거겠죠. 이 활동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혹은 소논문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탐구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로 나오는 내신에만 너무 신경들을 쓰시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1.5다, 2.0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학교마다 내신 평가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숫자만 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도가 있는지 그런 탐구 활동 같은 걸로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샘플을 일단 서울대의 걸 가지고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창체를 가지고 왔는데 창체 동아리에서 그냥 단순 내신만이 아니라 어떠한 탐구 활동들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학과 물리라는 세트까지 연결 지어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라는 그리고 내신하면 숫자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갖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제가 주로 이제 지금까지 담당해온 스카이 서성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글자로 서술된 내용도 당연히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시간에 이런 활동할 거 있으면 내신에 따라 그 말씀은 70% 학생들에게 맞고 30% 학생들에게는 맞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목표로 하는 내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모델 1.5를 맞아야 돼. 연대를 가려면 2.0를 맞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선배들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라인의 내신 때까지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1.5의 내신을 맞았다고 해서 원하는 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 1.5들? 다른 학교 나름 비슷한 때 숫자를 가지나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데 그때는 결국 무슨 싸움이다? 글자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원하는 내신 때 도달해 있는 친구들은 30% 정도고 넉넉히 잡았을 때 대체로는 70%는 원하는 내신에 가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70% 다수 쪽에 해당하는 내신부터 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스카이 서성에서는 내신은 당연히 갖춰져 있는 건 보는 거고요. 그 내신이 안 돼 있으면 힘든 거고 내신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하는 글자로 서술된 활동들의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교과라는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자 사업 협력자가 오히려 작년 재작년 증가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인데 교과는 원래 내신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류적인 요소들 마치 학종처럼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 학종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들 하시는데 서울리 지교는 원래 학종이었고요. 이건 내신만 갖고 가는 거 아니고요. 원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100% 정량적인 요소지만 Z점수를 한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를 표준 편차를 통한 표준 편차를 통한 학교의 그런 내신 난이도를 측정하는 게 반영되어 있고 고대는 뭐 예전부터 원래 나와있죠. 20%의 서류가 있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위권이나 학교를 가려면 최소한 그래도 교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상위권 학과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성대 없이도 이제 뭐 선택과목 같은 것을 이런 평가 점수를 따로 들어간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부터는 중앙대나 경기대나 이런 학교들도 서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물론 뭐 출결만 들어가기도 하고 뭐 더 들어가도 정도의 시한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 합종화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더욱더 생활기록부의 글자적인 즉 창체, 세트, 생트의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좀 총론적인 내용이었고요. 분란히 평판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세트는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일단 뭘 쓰라는 건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뭐 올해 세트 기재 요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방과 후 활동은 기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뒤에 보여드릴 샘플들 중에서는 이게 작년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이 들어간 예도 있는데 일단 방과 후 활동은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주요 세트 외에 방과 후 활동으로 학교 특색을 드러내는 것들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막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이중적인 해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연구 보고서 작성의 과목한 가능은 쓸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손흥문이라는 표현은 못 쓰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탐구란 제목 자체를 써서 써서 이제 여기로는 연구 보고서를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들이 여전히 그래서 마치 논문이 사라지고 무슨 탐구 활동이 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매뉴얼조차 좀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이죠. 자 다음엔 기재요령 요거를 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본인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뭐 또 예상실문일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면 오늘 국어 저희가 할 거니까 국어 선생님은 우리 애가 뭐 했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세요라고 하세요. 그거는 안 써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학생이 임의로 해온 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나 수업과 연관된 수행평가에서 관찰한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다? 수행평가죠. 수행평가를 물론 아직도 뭐 아주 일부에서는 그냥 정말 문제풀이싱이나 집필식으로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발표나 보고서 유형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행평가로 내주셨을 때 거기서 이제 주제를 잡고 내용을 잡을 때 본인에게 유용한 내용을 잡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공인어학시험 이거 옛날에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건 2015년부터 벌써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한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교회에 대해 참여할 수 있을 쪽도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자꾸 이제 그 뭐 최근에 좀 시끌시끌한 년 동안 그 시끄러웠던 땡땡 교수 사태를 갖고 자꾸 이 전형과 연결시키시는데 그거는 2009년, 10년 옛날 일이고요. 정말 2015년 이후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이 욕을 먹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상, 그 다음에 인증시험, 보육부사 점수, 그 다음에 뭐 논문학, 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서출간,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갖고들 이제 다시 많이 저한테 질문들을 하시는데 교내대회 참여사심의 성적 및 수상실적, 당연히 대회라는 명칭, 그 다음에 뭐 수상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일부 원호사 입장에서는 아 얘가 어느 쪽에서 뭘 보여줬구나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기재를 해주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재를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재를 이제 안 해준다고 해서 해주세요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입시를 그래도 친화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이걸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K무크 묶은 쓸 수 없게 됐죠. 쓸 수 없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율탐구 활동가스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생이 임의로 써온 것에 대해선 기재가 불가능하다. 결국 뭐를 해야 된다?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제 여기 영자급 이런 것도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샘플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샘플들이 좋은 샘플들이고 어떤 샘플들이 조금 피해자 샘플들인지 국어 과목에서 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는 네, 있어서는 곤란한 샘플들입니다. 설마 이렇게 쓸까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렇게 꽤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없겠죠. 방과 후 학교 내용은 쓸 수가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냥 끝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500자까지 쓸 수 있거든요. 한 학기 내용은 그냥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사가 보통은 뭐뭐라고 뭐뭐라고 친구들과 의미성을 낮춘 계율을 작성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쓸모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친구를 주제로 통일성과 의미성을 낮춘 계율을 작성했다. 그러면 뭐 근데 글자 수가 지금 꽉창파도 아닌데 글에 대한 내용을 소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거의 copy and paste로 뭐 그냥 수십 명 학생들이 거의 똑같이 들어간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특들은 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잘 써준 세특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러면 그래도 조금 쓸만한 샘플들의 경우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토론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는데요. 국어 시간에는. 자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번 잠깐 보시죠. 국어 토론 수업을 했는데 4대 우상론을 유인물로 정리 발표를 했고 균학법과 균학법을 비교하면서 연사도 유명한 역치질의 원약을 비교할 수 있는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뭐 세다 토론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세다 토론을 했고 베이컨플라 법을 했는데 그러면 또 자체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의 원행을 뭐 이 시로 들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마 이 세특은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정치인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정의나 국제 쪽을 염두에 두고 색깔을 조금 낸 거겠죠. 많이 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보면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의 성장을 주제로 해서 가사에 가려서 쭉 했었고 특히 규차조사에서 수학적 도표로 상대표정점을 지적해 청중과 심판진에 했다. 자 여기 보셔야 될 거는 세다에서는 어쨌든 규차조사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토론 형식에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내용 자체가 뭐예요. 최저임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제 보통 경제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수학적 도표 사양을 보면 통계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경영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론에서는 그 주제를 모르지 않게 따라서 본인이 지나가는 학과의 성격을 좀 나타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선을 폐지되어야 하는 걸 하면서 에너지 환경 변화가 원자비치에 영향을 했었고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국어시간이니까 다 인문계제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면 역시 이것도 이제 뭐 원자력 공학과라든가 관련 학과들의 내용들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했다. 기본소득제도 뭐 이번에 좀 대통령 선거 때 이슈가 좀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학과도 저희 거고요. 아니면 사회학자이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혹은 행정학과도 되겠네요. 그런 과들에 관련 세특으로서 저희가 이런 활동으로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활동 같은 거를 보통 펼치게 되는데 이걸 뭐 이제 5학기 내내 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1학년 때 보통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1학기 세특 정도를 이렇게 꾸며주시면 이게 단순히 2학생의 국어영량만이 아니라 어쨌든 줄어든 생기부에서 그래도 내가 가려고 하는 쪽 활동으로 좀 더 연관성 있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남아있는 보상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1-3 유형의 학습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론 살펴봤고요. 토론의 섹시는 뭐다? 토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지망하는 학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국어세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완성 자 모든 고3들의 그러니까 고3의 거의 모든 수업 일부 전사고 빼고 이걸로 이제 보통 수업들을 하죠. 수능에 대비해서 여기 지문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학년은 보통 국어선택 과목이니까 저는 보존이나 독서 과목에서 가지고 왔는데 과학 지문 중 운동량 보존법칙에 관한 지문을 읽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문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작년에 되게 말 많았던 무슨 경제 관련 지문 어렵다는 경제 관련 지문도 있을 거고 과학 관련 지문도 있는데 그 과학 지문 중에 운동량 보존법칙에 관한 지문을 읽고 땡땡땡법칙과 연관 지어서 증명 과정에 이용하는 등 본인이 학습한 내용의 영향이 매일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땡땡땡법칙이 뭔지 운동량 보존되면 물리 쪽이겠죠. 뒤에 물리 나오네요. 물리법칙과 연계학습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학계열을 가는 데 있어서는 활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지문을 읽고 역시 지문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지문도 보나 보죠. 환율의 단기적 변동원인 게 탐구했다. 그럼 우리 말하는 이게 비문학에서 경제 지문인데 당연히 이 지문을 가지고 본인이 경제나 경영 쪽 활동으로 또 잡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세팅이지만 무슨 다 국무가 가는 데나 국무가 가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언론, 정보, 미디어 간에 활용되는 것이 아예 이런 식으로 전공적합성이나 계열조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형태 독후감이나 석경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봐주시고요. 현실 참여 문학을 다루며 문학의 사회적 파급력과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사회 빈곤 현상을 담은 작품인 땡땡땡을 내용상식적 측면에서 비평하고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또 땡땡땡이 땡땡땡을 연구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공헌했다. 그러면 물론 문학입니다. 문학이긴 하지만 현실 참여 문학, 우리가 보통 순수 문학과 현실 문학 이런 식으로 참여 문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현실 참여 문학이죠. 이거는 당연히 당대의 사회상이 보다 깊숙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학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학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문학을 통한 사회 읽기에 우려 적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을 비교하기 위해 에이아스를 읽고 뭐뭐를 했었고 그래서 말해서 오디세이까지 비교를 했다. 마찬가지인데 국어니까 국문학 작품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문학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사시라는 거에 어떤 특성을 잡고서 고거 전반적인 이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 작품들에 얘기까지도 넣어서 가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학 어문계열하는 측면 입장이면 이런 식으로 또 확장되는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몇 가지 보고서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설을 썼나 봐요. 텔레마켓터의 마지막 유대를 다른 소설을 완성을 했고 짧은 소설이나 자전적 소설을 쓰기 같은 게 생평가로 나오기도 하죠. 이후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 국문학과 경영을 공부했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복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서울대 자유전공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요. 허생전을 읽으며 소비자라는 개념에 대해 흥미를 가졌고 프로슈머를 쓰며 그래서 이제 특히 연암액을 3기를 읽으면서 지금 수행을 했지만 양정형을 택해서 수행을 했다. 이제 이거는 프로슈머라는 뭔가 소비자 영향력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 그럼 뭐 경영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겠죠. 생활과학대학 쪽 그런데 이제 출발이 뭐예요? 허생전, 연암액, 상기 이런 것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세특으로서 들어갈 수 있겠죠. 국어 관련 과목 세트, 문학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계속 가겠습니다. 발토벤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특정 오브제를 통해 사업적 발판한다는 면에서 시인 이상의 건축 무한 육명 가치와 유사하다고 차관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발토벤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문학 작품은 아니죠. 문학 작품은 당연히 아닌데 사회과학도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뭐랑 비슷해? 건축 무한 육명 가치 이상 시인 시인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간 지어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내용으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국어 쪽 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시인 평가로 기사문 작성 같은 것도 나오죠. 그 유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땡땡고 학습니 교우 선호하는 교우 패션이라는 통해서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 한 거 나오죠. 인터뷰 한 거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의 내용도 이걸 가지고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입장 처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기사를 쓰는 건데 기사도 어쨌든 뭔가 이런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형식만 기사문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창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작품 분석하는 거 난소공은 많이들 학생들 보는 거고요. 앵무새 죽이기는 사실은 영웅부용으로 중학교 때들 많이 보죠. 두꺼운 책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요? 소위 말하는 구조적 불평등 얘기로 가서 이것이 국제사회까지 확대를 시켜서 정소기론과 세계체제론 등 여기다 연기학습 시도했다.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문학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어 관련 세특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거는 서평이나 보고서 자체를 낸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국제법을 내라 연기활동을 했었고 이런 주장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남미과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담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독서 같은 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3학년대 과목 중에서 독서나 이제 뭐 노조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아예 또 가고 싶은 거와 관련해서 읽으면 그 내용을 써줄게. 그냥 어쨌든 독서니까 그 경우에는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국어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보이는 경우도 실제 세특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예상되면 미리 답변 드리면 이런 거 쓰면 정수가 아끼지 않나요? 그런데 생활기록부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설령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가 책임을 짐으로 학생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셔야 될 또 다른 능력이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보시면 이제 결과물이 글쓰기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친구사랑 글쓰기들 이런 것들은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는 없는데 이것들 약간 그냥 이 부분을 생략하고 써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학교폭력 관관하는 침묵할 때 깨자라는 글짓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학교폭력 관련 대회들은 보통 많이들 있으니까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은 구호 공부를 할 때 작가의 도를 파악하나 글에 줄을 찾을 때 큰 영향을 다 영향을 시장시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 영향과 동시에 학생의 문해력을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뭐 무슨과를 가던 간에 무슨과를 가던 간에 문해력은 기초 등 기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혼합현실과 증강하는 체를 토대로 논리적임에 유연한 글쓰기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이러면 스스로 정교화해 오퍼레이션 레트리션 개념의 조작적 정리에 능한가 봐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표현하는데 소질을 벌였다. 그리고 해당 칼럼에서 칼럼 쓰기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본인의 관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과든 문과든 간에 이과도 과학적 글쓰기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글쓰기를 중시하는데 이런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 과목 역시 국어다. 그래서 보통 제가 세특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국어에서도 사회학과 내용을 쓸 수 있고 물리학과 내용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그렇게 매각이 채우라는 관야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면에서 이런 내용들 글쓰기 역량이나 리터러시 내용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겠죠. 국어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능량 역량에 대한 걸로 가보면요. 자, 왼쪽 보고 보시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자율 발표에 적극 참여해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네 가지 마케팅 전략을 PPT로 잘 구조하고 적절한 성량과 어조로 본인의 관심 분야인 영화 마케팅은 미나리 케이스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키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등에서 높은 전달력을 증명했다. 이거는 지금 두 마리 도쿄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구나. 당연히 아마 경영학과 쪽과 연관이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PT를 통해서 전달력도 좋고 PT 능력도 좋다. 이거는 뭐 일단 당연히 경영이나 어떤 미디어 쪽의 역량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요새는 잘해야죠. 발표를. 그래서 그런 면에 두 가지 도끼를 잡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겁니다. 성장 소설을 주시로 한 수행평가에서 연을 쫓는 아이를 발표함. 제가 이 발표를 때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결과물의 형태는 크게 두개인 것 같아요. 보고서 아닌 발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발표라는 것이 어떤 발표 역량 자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발표를 하려면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한 결국 똑같은 리서치를 해서 그게 이제 뭐 글의 형태로 나오면 일단 보고서가 되는 거고 이런 프리엔테이션 나오면 결국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웃풋의 그 포맷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책을 기반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두 가지 도끼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발표 역량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제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나 기관의 정합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요구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국어과목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두 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좀 벗어나는 입시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도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질문 주실 동안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설명회를 제가 다양하게 하고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거의 주 2회 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하신 설명이 요거예요. 생기부 웹이나 시즌2라 그래서 시즌1 때는 이제 전공이나 계열별로 좀 봤고요. 시즌2에서는 항목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월 2주차 주중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또 다음 달에는 다시 창체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3주차 주중에는 여기 보시면 스카이 독서 노트 그러니까 이제 계열별이나 학과별로 어떤 책들을 좀 보고 갔는지 이렇게 말씀드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UIS의 관심이 붙을 위해서는 4주차 주중 세미나 하고 있고요. 요런 식으로 어쨌든 요 4가지가 일단 주중 세미나도 돌아가고 있어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로 그리고 이제 스카이 주요 전형과 면접 살펴보는 스펙터 면접은 합격자들을 분석하는 건데 뭐 일단 제가 4주차 아마 주말 이번 달에 주말로 좀 옮겨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계열별에서 뜯어보기 했었죠. 요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다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송민호 선생님하고 콜라보로 설명이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서 이번에는 약간 경영과 스카이 경영 경제를 해간 친구들의 세트 분석 설명회를 조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다시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드려야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학원 통해 들어오신 분도 있고 밴드 통해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요 제일 왼쪽 겁니다. 요 제일 왼쪽에 성행기 매직 크리에이션 요 밴드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다양한 설명회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공지가 되니까요. 거기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요 밴드에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요게 지금 좀 글자가 깨지는데요. 제가 다시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잠깐 보면 풀한테 다시 오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주로 지금 고3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3월 말에 작년 면접 기출 문제들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면접들은 다 여러 방향으로 밀어놓으셨을 텐데 그 전에 최신 문제들을 한번 접해보고 아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걸 좀 파악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5월 5일날 2시간씩 해서 서울대, 현대, 부대 요거는 일단 입문 계열입니다. 입문 계열 걸 좀 진행을 할 거고요. 3시 반부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MMI 형태로 나오는 물론 이제 보내는 이제 그 저녁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요 학교들 중에서 MMI 형태로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설명해 진행하고 퍼스트 인으로 좀 문자를 주시고 연락, 등록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거는 오픈반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앙고사가 끝났을 텐데 뭐 생기부도 한번 조금 점검해 보면 좋겠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면접도 한번 예를 들어는 연대 활동 후수용 문제를 한번 직접 1대1 피드백을 받고 싶다. 요런 분들은 요 아래 1대1 프로그램 요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연락처가 PPT 앞에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요거는 일단 개인서업 요거는 개인서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오픈반 형태니까 요거는 학원으로 요 A, B, C, D는 신청을 해주시면 5월 5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역시 좀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때부터가 되겠죠. 보통에서 배치 컨설팅 요거는 이제 수시, 원서 6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생기부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소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리뷰하는 거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서류 패키지는 어쨌든 요 A, B, C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건데 자소서가 보통 2개, 3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다 묶어서 가는 프로그램 요거는 제가 아마 5월 초 정도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선착순을 좀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원포인트 면접이나 아니면 일량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생기부 디자인 그런 것들은 필요하신 때 연락을 주시면 어쨌든 요 번호 010-3757-370으로 전달을 주시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들 주신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한테 주신 거니까 이거 완전 오픈으로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DM으로 주시면 프라이버시 시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수상을 못해도 입시친화적인 학교는 참관 노력도 녹여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나요? 되게 고민들 보통 하시는데 중산 설명회 하면 저는 입시친화적인 학교를 보내세요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 입시친화적인 학교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 써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짓말을 쓰고 거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도 노력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 총리지 학교 인정 프로그램을 강조하시는데 학교 인정이 뭐 그런 거죠. 무슨 인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면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들 중에 등산을 갔다 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직도 외부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인정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수행평가가 나오지 않는 과목들은 세팅이 어떤 내용이 좋겠느냐. 일단 제가 여기서 이번 올해 다루는 과목들이 주요 과목들이라 구경수 사과를 다뤄서 아마 대부분 수행평가가 나오는 인재 과목들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학교가 워낙 다르니까 수행평가 종류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주로 보고서 발표지만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세특에서는 사실은 그냥 보통 공통된 내용이 좋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선생님이랑 학교 차이가 워낙 커서 제가 1차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수행평가가 나오는 아마 주요 과목들은 수행평가를 다 주실 거예요. 맥자 한 장이라는 이야기는 하나 기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목들이 1, 2학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과목들은 한 학기에 500이에요. 한 학기에 500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1, 2를 했다. 그럼 이제 국어 1, 500자, 국어 2, 500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에 500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6일까지 학교가 몇 개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예요. 일단 6월 1일 날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6월 1일 아마 올해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예시일이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밴드 들어와 보시면 이제 아마 온라인 형태 강의가 공지가 될 거예요. 제가 메디스카이랑 온라인 형태로 할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줌으로 하는 수업도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이고 중앙고사 일정 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5월 5일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5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5월 초 연휴 때 아, 자연계 제시문 면접. 이거를 저희가 오늘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A프로 아카데미라는 데서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밴드를 통해서 좀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마 5월 첫 주가 단기 방학이거나 아니면 최선 6일은 또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재량 교업에 해가지고 그때쯤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 세특에는 국어 세특은 전공과 연관지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특별히 국어는 안 되고 영어는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3학년 때 특히 3학년 때 수능 안성이나 수능 특강 지문 가지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보는 게 상대적으로 입시에 신경쓰는 학교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그렇게 써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어 세특이라고 해서 전공과 연관지으면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체능은 절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 제척이었습니다. 네, 자연계에서 개설되면 밴드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연계는 이제 연대나 고대는 보통 약간 입과적 속성이 조금 약해서 상대적으로 속성이 약해서 이제 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몰화생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전공자 선생님들이 좀 오셔야 돼서 좀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1이시고 그렇죠. 기말까지 합쳐진 게 1학기 내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은 또 안 보는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말까지 봐서 합쳐지는 게 자기 1학기 내신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수업을 정원을 정해놓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1대1 면접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약간 강의식, 제가 면접서 원래 강의식서는 별로 없는데 이거는 정말 빠르게 전달을 해야 약간 강의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제안을 안 뒀는데 매년 하는데 10명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면 뭐 8, 9, 10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뭐 아직 5월에는 면접을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한 번쯤 감을 잡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자기 어떤 약간 수준 파악이나 역량 파악이 돼야 여론부터 이제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썼고 또 수능 준비 얼마나 하고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 막연히 걱정하면서 여름 파악까지 가는 것보다는 지금쯤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요. 또 중간고사 끝나고 한창 또 풀렸으면 되니까.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수행 주제를 어떻게 주시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큰 주제 하나 주고 아까 이제 보면 토론을 할 건데 너희끼리 조를 짜서 토론 주제를 정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경우도 있고 주제를 뭐 대여섯 개 주고 골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자기 쪽으로 끌고 와야겠죠. 그리고 그냥 뭐 또 후감 수월해니 이런 건 진짜 편하고 좋은 거고요. 그거는 그 선생님이나 학교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좀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학기 초에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제 밴드에서 많이 공지를 드렸잖아요. 뭐 생기고 설계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이제 아이템까지 정해놓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하는 거죠. 자 아마 지금 보통 중반고사랑 기말고사에 이제 애들 표현으로 수행평가 폭탄이 몰리는 시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 번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막연하시면. 네.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이시고요. 주말에 또 저희 경영과 관련된 분들 다시 한 번 또 보시고 송민호 선생님과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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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